장지희씨 가수님 장지희씨 가수님 준비시켜주세요 다시 한번 그 얼굴이 보고 싶어라 머무르니 지려 울며 떠날 사람아 장지희씨 가수님 이 장가에서 이 말도 너를 찾는 이 말도 너를 찾는 노래 부르다 아 이런 건가요? 그건 천만원이에요 권총장님 천만원입니다 네 아유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오늘 옛사랑이 안타깝거나 못생긴 내 맘은 맘 원망하겄나 그래도 멍 잊었어 이 한밤에도 그 이름 불러보니 그 이름 불러보니 속을 품파봐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하나 더 있어요 영상강총요 박수 한번